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전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로 헌벌만 써놓고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런 나라 우리가 써놓기는 했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힘센 박근혜, 황교안, 이전현, 김무성, 유수민 같은 사람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에 만 6천명이 죽어갈 만큼 그야말로 이 세상을 하직할 자유만 있었습니다. 슬픈 자유만 가졌죠. 이제는 정말로 평등한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평등한 나라.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박근혜를 청와대 정문을 얻는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봅시다, 여러분. 대전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가 진정,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임을 증명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